자 여러분 이제 오늘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제 오늘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제 기술변화 기술변화를 여러분 오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올해 2025년은 AI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대 특히 AI에이전트가 2025년에는 상당히 이렇게 이제 유행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11월 20일자 보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례 개발자회인 이그나이트 2024년에서 AI에이전트 모델 기업용입니다 발표한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죠 그리고 이제 25일날 한국경제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에이전트 전쟁을 소개한 겁니다 2025년 2024년은 대규모 언어모델 LLM의 시대고 2025년은 AI에이전트 시대 이렇게 이릅니다 대변 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여기 보시면 이 코어 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규모 언어모델이고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다양한 AI에이전트의 여러분들 이 운영 공간을 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코어 파일럿을 발표했는데 기업이 각사 업무 특성에 맞춘 자율 빚을 직접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입니다 각사에 맞게끔 쉽게 여러분들 AI 개인 빚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하고 도구를 다 제공하는 것이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선두주자가 여기에 업무용 협업소프트웨어 팀저 또 AI 솔루션 에이저 AI 파운드리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수의 여러분들 AI에이전트가 이미 개발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 오픈 AI 사의 1월 달에 나오는 오프레이터 구글이 곧 선보이는 자비스 엔스로 픽사가 이미 시제품을 내놓은 컴퓨터 유저 셸리 포스가 이미 상용하고 있는 에이전트 포스 이게 다 이제 AI 에이전트 여러분들 서비스의 브랜드고 그 서비스 사이에 100개, 1000개, 만개 정도 여러분들 그렇게 각 구체적인 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들이 이런 서비스 이름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돈을 누가 벌겠냐에 하게요 여러분은 AI 혁명에서 누가 먼저 돈을 벌겠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이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일단은 꽃갱이 장사고 여러분들 청바지 작사가 돈을 벌겠죠 AI 혁명에 꽃갱이 장사고 여러분 청바지 장사는 tsmc 대만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가장 주요한 그런 선두주자죠 그러나 엔비디아의 독점력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 유지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tsmc는 확실히 독점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하고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은 게임이 안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청바지 장사고 꽃갱이 장사입니다 그럼 건강 캐는 사람은 누가 먼저 돈을 벌겠냐 여러분 절대적으로 제가 화근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매일 공부를 해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 채굴업자 중에서 누가 돈을 벌겠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픈 AI사가 돈을 많이 벌겠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직원을 줄이고 스타트업도 줄이고 그리고 대규모 언어모델 AI 기초모델 개발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오픈 AI사가 큰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처음 공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11월 21일 기업 자원계획 ERP 고객관리 CRM 앱 제품군인 다이나믹365의 10개의 자율 에이전트를 주시했습니다 10개의 이름 자율 에이전트 AI 비서를 여러분들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열린 이그나이트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에이전트 분야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10만 개가 넘는 조직이 AI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편집하는 등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객이 10만 명이 생긴 겁니다 AI 에이전트 전문가 샘 윌트비는 벤치비트의 인터뷰를 통해 40여 부간 MS 에이전트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역량을 예측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우선 MS 에이전트 성능이 꽤 좋아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메시지당 용금 청구소입니다 프로젝트를 여러분 요청한 프로젝트당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전트처럼 많은 일을 처리하는 모델은 사용료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에이전트의 자극 과정이 아무리 많더라도 결과물 프로젝트 한 건당 돈을 여러분들 부과하기 때문에 기업이 크게 여러분들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업이 기초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는 무해짐해 줄 수 있습니다 오픈 AI 모델을 직접 사용하니 차라리 이를 기반으로 한 MS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은 안 겁니다 오픈 AI 등은 이미 토큰 사용료를 크게 낮춘 상태입니다 더 가격을 내릴 여유도 없고 MS의 가격 정책을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MS와 경쟁하려면 직접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까지 읽으면 딱 뭐가 나옵니까 돈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벌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AI 혁명의 초기에 돈을 벌 수 있는 조직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고 있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데 그 가운데서 기업용 상품의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산 겁니다 건강 채굴업자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장 유능한 것 같아요 청바지 업체 중에서는 여러분 tsmc가 유망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가 이렇게 매일 먼저 이 분야를 들여다보게 되면 통찰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물론 미래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언어모델 여러분들 만든 사람들은 노력은 많이 하는데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기사의 이면에 실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일입니까 여기 투자 방향이 다 나오는 겁니다 투자 방향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본인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올려가 여러분들 서비스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it 헬프데스크 에이전트 it 헬프데스크 관련 개인 비수입니다 가장 단순한 영역이고 프로젝트 트랙크 에이전트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파악하는 것이 비수입니다 디바이스 리프레쉬 에이전트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새 랩탑을 관리부서에 연락해 주시고 새 랩탑을 마련해 달라고 그리고 it 서비스 투어를 격려해 가지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낙 요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ai 에이전트가 이 명령류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업무를 추진한 다음에 결과물을 유저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네이미 1기 1기 상품화 되는 겁니다 재무 파트 소비자 지원 비서 에이전트는 기업의 직원 수를 줄일 것이고 기업의 특정 업무를 대신해 주던 스타트업까지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중 상당수는 스타트업 하나에 맞먹는 일을 혼자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ai 에이전트를 값싼 ai 에이전트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란 겁니다 이런 에이전트는 앞으로는 많이 등장하게 되면 결국 빅테크의 싸움으로 좁혀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면 에이전트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장악하는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소비자용이 아니고 기업용 플랫폼을 장악한 회사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런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분들 거립니다 이거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그래 it의 혁명이 일어나면 돈을 누가 벌 거냐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빅테크 싸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아니까 돈이 되는 것은 소비자용보다 기업용이고 기업용의 플랫폼을 장악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픈 ai 추론 모델 오완 출신 이후에 ms 에이전트 성능이 부쩍 좋아졌습니다 기초 모델이 좋아지면 에이전트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쇠가 빠지게 이런 욕을 보는데 돈은 큰 돈을 벌기가 힘든 겁니다 gpt5가 출시되면 ms 에이전트도 덩달아 성능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플론티어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구글이나 엔스로픽 전도와 ms 오픈 ai와 경쟁할 것으로 봅니다 ai 에이전트를 성장시킨 것은 기업 시장입니다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오픈 ai에서는 ms가 돈을 버는 원천 기술만 제공하고 정작 자신들의 모델 기업 사용은 주도를 들 것이란 예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ai에서 결국은 나중에 인수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기자분은 큰 뜻 없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야 이건 뭐 결정적인 거구나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 주가가 여러분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 맨 밑에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다음이 여러분들 구글 보라색 그 다음 푸른색의 s&p500 그 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이런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 업체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ai 에이전트를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죠 이번 1년 동안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가장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5년을 보게 되면 또 다르죠 10년을 보게 되면 1등이 아마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구글입니다 주가는 여러분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보시면 누가 돈을 벌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테슬라는 변동성이 가장 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사 7.3%를 갖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은 가장 단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ai 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이 기자분이 아주 잘 정리해가 특히 여러분 ai 타임스의 뉴스 브리핑은 매일 찾아보는데 오늘 것은 특별히 이렇게 의미가 있네요 파운데이션 모델 ai 기초모델을 개발한 오픈 ai사는 ms가 돈을 버는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모델 기업 사용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기업은 항상 돈을 배분하니까 기초모델도 많이 쓰고 에이전트도 많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에이전트에 배분이 되면 기초모델 배분되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ai에 투자를 많이 하면 다른 it 분야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는 애대로 기초모델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그래서 오픈 ai사의 앞날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아주 낙관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여러분들에 투자하지만 여러분 이런 통찰력은 그냥 하루아침에 안 생기지 않습니까 주제를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가 레이더에 다 잡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30년 20년 장기 투자하면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답을 오늘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도 여러분들 1년 10년이니까 20년 30년 앞을 투자하게 되면 빅테크 중에서 누구한테 투자할 돈을 많이 하는 게 좋겠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과 함께 이런 아주 고퀄리티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